이별에서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불금태양입니다. 이번 시형조목은 KPX홀딩스입니다.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괜찮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69,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누적적으로 하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굉장히 많이 겪는 구간인데요. 추가반등권이 올라올 때 65,000원에서 67,500원대의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쉽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기보단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반등권이 올라올 때에 강한 매물압력을 받고 다시 하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KPX홀딩스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굳이 손절을 칠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들어갈 때에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 카페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분은 수익을 지금 얼마를 끊어야 될 것인가? 목표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span사 짜리단 기회가 놓고 있다면, 감사합니다.